당신이 그리운 날에 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수핀 기지를 갔잖아요 제가 그때 직원분들께 푸바오 잘 부탁드린다고 빵만 드리고 그냥 발만 동돌고 구르다 온 게 그 감정이 살아나가지고요 진짜 매 순간마다 항상 그려왔던 장면을 코앞에서 보니까 녹음을 하는데도 감정이 주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거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저 진짜 꿀값이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요 제가 선수핀 기지에 잘 가봐서 아는데 거기가 7시 반에 오픈이거든요 4시를 들어가셨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냥 관람객석에서 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아침에 머리 자르고 한듯 너무 기쁜 소식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푸바오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빨리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자막 양식 다 생략하고 빨리 녹음했습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